이 프로그램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시험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과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 분, 목에 자주 치는 분, 어떻게 발표 또는 강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총망라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신다면 사용하지 않고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맨투맨 방식으로 체크. 여러분의 변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